한국은 매우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또 한심할 정도의 느낌이 오는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면 군서열 9위거든요. 삼성장군이고 김명환 해병대사령관이 한낱 금도굴단 백준음의 백으로 작용했다는 이 사조정말로 가슴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김명환 사령관 1946년 1월 11일 생이 서울에서 태어났고 1999년도에 제24대 해병대사령관에 올라왔습니다. 99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10월 11일까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해직을 했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김명환 도대체 백준음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 뭐 황당한 이 백주대낮에 코베어 간다고 어? 번연히 두 눈 뜨고 바보가 되었습니다. 물속에 지하 4m부터 물이라고 물속에 포화되어 있다고 그 점을 최대한 악용해서 땅을 사고 현장 땅을 사고 땅 주인까지 지분을 주고 도굴단으로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아홉 놈이 작당하여 저 한 사람을 바보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째도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배께서 한 사람의 젊은이를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젊은이는 올해 나이가 약 한 60 정도 됩니다. 저보다는 한 10살 적은데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반듯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순발력이 얼마나 빠른지 눈치가 빠른지 그냥 홍길동이 환생해서 온 것 같은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의 고향은 경남 거창인데 직업이 저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법조 부록가 법조 부록가로 한 7, 8년, 한 10년을 갖다가 법조 부록가 생활을 했으니까 이거 뭐 바로 그냥 눈치 구단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저의 조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진실로 부산문현동의 금도굴에 대해서 한 서너 번 만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다오. 당신이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에게 조력자가 돼서 이 사건이 해결이 된다면 내가 당신이 안정되게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타운에서 부록가 짓을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겠다. 우리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큰일 하면 하자. 그래서 눈치 빠른 그 친구가 성이 또 해필이면 또 백가입니다. 이름이 가명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백경철이가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충직한 역할을 맡은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뭐 서로 계약 같은 거는 계약서 같은 거는 작성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저를 깍듯이 그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가용 운전수 겸 비서가 된 것입니다. 지 차가, 걔 차가 또 고급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이 백준음이의 인상착의를 해서 내가 실물을 보여줬어요. 백준음이가 잘 나타나는 곳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마침 우연히 지나가는 백준음이를 찍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잽싸게 백준음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냥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냥개가 명품 사냥개가 도둑개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그 작전이 시작되었죠. 그러다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라나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회장님 큰 끈을 한 끈 낚았습니다. 빨리 좀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지가오라는 서초동으로 법조타운으로 갔더니 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백준음이 다니는 단골로 다니는 술집을 알아냈다는 것이지요. 그 술집은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술집인데 고급 룸사롱이었습니다. 그 룸사롱의 간판이 또 재미가 있어요. 해피리문 터널입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백준음이 그 당시에 한 달 전서부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 두 팀을 번갈라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팀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성용차로 오면 양복을 입고 오면 그 귀고리 장대한 그런 깍두기 머리의 젊은 사내들이 장군님 장군님 하더라는 것이지요. 장군님. 그러면서 90도로 탁탁 꺾어지면서 절을 하는데 보니까 장군님이니까 군인이다 이거지. 무슨 군인인지는 몰라요. 그다음에 또 그게 한 A팀이고 B팀은 번갈라 만났는데 국정원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또 지시를 했죠. 장군인 장군이라면 육군 장군인가 해군 장군인가 공군 장군인가를 알아라. 그게 급선무다. 그다음에 현역인지 예비역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B팀,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지시를 했죠. 그런데 그 한 2, 3일 후에 다시 급하게 절을 찾는데 갔더니 아이고 제가 그 술집 주인을 잘 아는 내 선배의 마누라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선배가 뭐냐 하니까 건달 선배가 있는데 건달 건달로서 알게 된 선배가 친하다 이거지. 그 선배가 지금 교도소 가서 진역을 살고 있는데 그 여자하고 동거를 하던 그 여자가 그 술집 터널의 주인 마담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내가 그 본명을 말하면 그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이라고 성만 말하겠습니다. 한마담. 그 한마담이 아주 미모의 여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마침 아는 사람이다. 이거 참 잘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회장님을 한번 소개를 시킬까요? 그래 그거는 네가 결정적인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취득하고 난 뒤에 한번 만나도록 해다오. 그 아내는 절대 누설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모르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는 줄 모르게 비밀리에 잘해라 알아내라 했더니 얘가 육군인가 해군인가 공군인가 잘 못 알아내요. 한 따세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인상착의를 상세히 듣고 문재인의 절친 경남고등학교 절친 한반에서 동문수학을 하고 연합통신 그 당시에 연합통신 연합뉴스지요. 연합통신의 지방국장을 했던 연탄이라고 내가 조양일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하고 제일 친했다고 그러대? 그 조양일이가 문재인을 갖다가 가담된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한 2년 반 정도 공을 들였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선생님 내 친구가 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돌아갔다고 내가 얼마 전에 말했지요. 그런데 그 조양일이가 나에게서 100분을 10의 지분을 공정받고 문재인의 목도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2년 반 정도 자금을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각본을 짜가지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굴단 백준어미의 가방을 갖다가 서류를 갖다가 여행용 바퀴 달린 여행용의 두 가방이나 입수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것도 007 샌드볼 작전을 능가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그런 대문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연합통신의 지방국장 정도 되니까 아 대인장 찾아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해병대 사령관 전 사령관 전 사령관이네요. 선생님 2001년 10월 달에 광순 해병대 전 사령관 지금 사령관이 아니고 그 앞전의 사령관 김명한 중장입니다. 이 사람 아닙니까? 저 사진을 하나 구해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백경철이한테다가 그 사진을 배워줬더니 아이고 이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전 사령관이라 가는 게 이제 뽀롱이 난 겁니다. 전부 다 알게 된 것이지요. 해병대 사령관이 왜 도둑놈 백가를 만나는가 사이코패스를 만나는가 그러면 이제 술을 어떻게 먹느냐 이제 이런 게 전부 수집돼서 옵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백두목이 만날 때는 샷다 문이 내려간답니다. 현관 출입문이. 샷다를 내려버린다니요. 딴 손님 안 받는다는 것이지. 그날은 그 사람들 둘이서 그 술집을 전세낸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한진순이를 만났더니 그 한 이름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그 한마담을 만났더니 한마담이 내 눈에는 절세가인이더라고. 그리고 서울말로 하는데 그냥 그 참 보기 드문 미인이더라고. 그래서 내한테 하는 말이 백준어미가 그 술집에 오게 된 가정이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었어. 그래서 그 술집에 번갈을 하는데 한 팀은 국정원의 직원이고 한 팀은 장군님이고 그렇다카대. 그러면 장군님은 무슨 술을 마시느냐 하면 오기모모 발렌타인 30년 산을 갖다가 딱 대령을 하면 술 마시는 게 두주 불사형이 돼가지고 맥주 그라스에 그 독한 그 술을 그 술이 독해요. 그걸 쫙 달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들끼 틀어였더라고. 그렇게 하대. 그 술집 마담이. 그리고 백과 이놈은 그 미주가리를 해가지고 물로 타가지고 입에 대었다가 마시는 시중만 대었다가 떼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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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항상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라. 이겁니다. 가만한 것을 응시하지 못하고 항상 두리번거리는 것이 누가 깃빵매기를 시절해 줄까 싶었어. 눈구멍에 불이 났도록 시절해 줄까 싶었어. 그래서 아마 불안해서 범죄자 특유에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대화는 무슨 대화를 하더냐. 하니까 샷다 내리고 항상 하는 말이 금이야기. 금이야기. 동굴 속이 웃었고 금이 웃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웃었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금융불량자 아니 신용불량자 은행의 김대중 때 카드를 난발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이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들은 기억에 의하면 250만인가 되는데 그게 굉장한 사회문제로서 부각이 될 점입니다. 그 문제를 그 백가놈이 택도 아닌 놈이 4천원짜리 4천원짜리 쌈밥 처먹던 놈이 지가 해결하겠다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큰소리 땅땅 치더라는 것이지요. 한진수위가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장군이 물어보니까 김 장군이 물어보니까 정부의 담당 부서에 관리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250만 신용불량자들을 전부 해방시키겠다. 아이고 기가 잘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심리에서 아마 그리 했을 거예요. 그놈이 육산빌딩에서 기구를 차고 뛰어내려가지고 살아난 놈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학원 책의 표지 인물로서 여의도 고등학교 뭐 3학년 때 그 육산빌딩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병신되고 많이 죽었다는데 그 새끼는 그 살아나가지고 그 학원에 표지 모델이 돼가 있는 걸 제가 찾아낸 적이 있어요. 그 표지 모델의 그 제목이 조인 조인 새 조자 새 사람 새로 만든 사람 뭐 이래가지고 그래 그놈이 그 뼈 속이 새처럼 어? 텅텅 비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히덕 들어가지고 그만 한 2, 3m 떼기장을 쳐버린 적도 있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쭉 던져가지고 아 아 이놈이 이 쪽제비같은 이놈이 아주 그 나쁜놈이 아니 감히 귀신잡는 해병 사령관에게 별 3개 어? 나 이런 뽕해가지고 딴 것도 아니겠고 그 별 3개 무시무시한 귀신잡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아 그 저 도사 앞에 요랑 흔드는 것도 아니고 어? 200 대한민국의 25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땅땅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현동 금도구르의 단면입니다.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부류 어? 넌 누구느냐 하면은 어 국정은 그 당시에 안전가장 김민수 김민수가 안전가장이었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들은 어 셋이 한 팀이 돼서 나타난답니다. 김민수가 안전가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졸개들이 둘이 따라 붙어가지고 3인 1조로서 나타나는데 이것들도 오면은 바렌타인 30년 3만 쳐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두목이 백두목이 백주넘 사이코패스가 오동나무 상자에 오동나무 상자에 도자기를 한 점씩 넣어가지고 세 개를 갖고 와서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한 점석을 선물로 주는 걸 한마담이 봤대요. 그래서 주면서 친절하게 해설까지 하더랍니다. 뭐라고 해설하느냐 하면 청나라 말기의 도자기다. 청나라 말기의 도자기다. 이 도자기는 시가로 인사동에 나가면 시가로 한 15억에서 3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가를 지금 알아보니까 15억에서 30억 사이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가보러서 잘 보관하시오. 하면서 인심 좋게 통 크게 그 비싼 도자기를 오동나무 상자에 포장해와서 하나씩 주니까 감지덕지 어쩔 줄을 모르더라 하는 것을 한마담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가놈에 진짜 애인이 있대요. 아까 한마담이 말하더라고. 진짜 애인이 누구느냐 하니까 진짜 애인은 이름은 몰라도 가을이 엄마라고 가을이 딸년이 가을이라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서방놈이 있는 년이 유부녀가 그 놈하고 백가놈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데 가을이 엄마라카는 그 계집이 몸에 감고 있는 장신구가 보석이 한 30억 정도 되겄다 카대 한마담이 하는 말이 그냥 청청 감았더라 가피 그 진짠가 가짠가는 그 여자가 보면 안다고 그러대 그래서 야 정말 저렇게 온몸에다가 그냥 돈을 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감고 다니구나 그래서 그 여자가 하고 한 두 분 술집에 와서 합석을 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알지요 그 다음에 정치인 신낙균 신필균 자매도 술집에 왔더라고 하대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보험 잡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님들이라고 그리 하더라 카대 그래서 내가 다 알게 된 거지 민주당 전에 최고위원 하던 그 남양주 구리 쪽에 그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하던 신낙균이 또 전른발이 그 자네 신필균이 그 한 멤버라 멤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현동 금도굴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서 해결이 되면 이 신필균이 신낙균이 이 자네는 또 아까 말하던 김민수 국정원의 안전과장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전부 다 공범이야 공범 비호 세력 공범이야 군인들은 총살 시키고 총살을 시키야지 민족의 민족의 반역자인데 국가의 반역자고 대한민국에서 월급받아서 말이야 폼 잡던 것들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팔아먹는 시초가 되었던 그런 파렴치 몰염치한 그런 악당을 비호해주고 빨아먹었으니까 총살 대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를 한다는 여자들의 신필균이 신낙균이 신낙균이라는 여자는 서울시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서울시청에 간부로서 오래 있었다나 신필균이라는 여자는 김대중 시절에 청와대 여성담당 보좌관이었어요 비서관 국민 아니 여성담당 그래갖고 문연동 소를 잡어도 모르는 검독을 현장에 왔다고 하지요 서울경찰청 차장 컨말동 두 개 김기영이라고 하는 해병대 출신 그것도 해병대 출신 서울경찰청 차장 컨말동 두 개 치안감 현장 동으로 현장에 왔다고 하지요 여자 신필균이와 같이 자 그래서 청와대가 김대중이 청와대 노무회의 청와대 참여정부 다 문연동 검독으로 관련되었다는 정황을 내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왜 저 사이코패스 백준음이 해병대 사령관을 접촉했나 비싼 술로 받아주면서 그것도 이틀 사흘 거리로 정기적으로 만났나 그 내막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성태가 작성한 제주도 탐사일기라는 A4용지 404쪽짜리 일기장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광룡리 애월업 광룡리 애월업 광룡리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뒤에 그거 펜션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그 도불단들이 2003년 5월부터 국에서 합숙을 합니다 불고기 파티 암소갈비 파티를 무시 씹어먹듯이 자주 씹어먹고 다근발이라는 그 비싼 회를 한 마리에 몇 백만원씩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방석만 하다고 하되 저거 일기장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은 그 다근발이를 방석만 한 다근발이를 한 마리 눕혔다 해를 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게이가 뭐신고 나 일기장에 게이가 나와요 게이가 무슨 반찬인고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게이가 뭐인고 물어보니까 전복 창자를 만든 젓갈 그거는 그야말로 산의 진미랍니다 그걸 갖고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처먹었다는 김성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주도 에우르 강령리 밑에 해안가에다가 금을 숨겨고 골드 고팡이라고 골드 고팡 일기장에 골드는 알겠는데 고팡이 뭐인고 내가 사방팔방 헤맸지요 알고 보니까 고팡이 제주도 방은으로 창고를 고팡이라고 한대요 창고 고팡 그래서 금창고란 말입니다 금창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일기장에 보면 에우르 광령리 해안 바닷가 양식장에 그 금을 갖다가 타메오라는 170톤짜리 배로 시로다 놓고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해병대가 해안 경계를 씁니다 날이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가 해병대인데 그 해병대가 보는 데서 그 배가 타메오가 가서 금을 내놓고 올리고 다이브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 해안경기 하던 초병들이 상관한테 말해가지고 포트 타고 가서 이거 좀 봅시다 뭐요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게 뽀롱이 나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비호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절실한 비호세력을 센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MBC 싱글분결서의 진행자 강석이라는 48년생 총각이라고 하대 48년생인데 그 당시에 장기를 안 갔다 캐요 그래가지고 강석이라는 그자에게 그게 해병대 출신이고 백준음이가 존경하는 선배래요 여의도고등학교 같은 동문이래요 그래서 강석이한테 해병대 센 사람을 좀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없는가 하고 부탁을 했더니 강석이가 소개한 것이 아까 김명한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전 사령관 예편한지 1년도 안 된 사람 그러니까 1년 2001년 10월달에 예편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부터면 이제 개우 1년 정도 지냈겠죠 그러니까 해병대는 또 특수 부대가 돼가지고 해병대끼리는 다 통하고 또 후임자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자기 후배니까 그러니까 작용을 해가지고 비호를 해줘라 보호해줘라 오히려 그래서 도둑들이 금을 실고 간 도둑들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판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방패마귀가 되어줬다는 사실 이거는 무슨 사실입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군인 그중에서도 귀신 잡는 해병 아닙니까 우리 동생도 내 밑에 밑에 동생 셋째 동생도 해병대에 갔다 왔어요 해병이에요 용감한 해병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사이도 해병 출신이에요 해병 귀신 잡는 해병 출신이에요 그러면 내 사이도 해병이고 내 바로 밑에 밑에도 셋째도 해병대고 그렇다면 나도 해병대 가족인데 해병대 가족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부패 했어 부패 썩었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죗발에 마음이 있는 죽는 처럼 검토도 부산 문연동에서 도굴금 넘이 찾아내놓은 도굴금을 당사자를 찾아낸 사람을 감옥에 보내놓고 대통령을 대통령을 또 과담시기 가지고 국가 공권력으로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청년 결백하고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딥이 쪼아갖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죄 없는 사람을 재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네들은 금잔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설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노무현이 뒤졌다고 잘 뒤졌다고 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뭔가 저놈이 오야봉도 죽였다고 그런 걸 내가 하나하나 감정이 돼서 다 알아내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아이라고 하는 이 해병대 이 무시무시한 장군이 아니 조무랭이 그 한모탈이도 안 되는 그런 피레미 같은 그런 도둑놈에게 사이코패스 백주놈에게 아니 바렌타인 술 그 얻어먹고 얼마나 받아챙겼는지는 내가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받았다 하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개해준 소개꾼 극안꾼 그 강석이 MBC 싱글봉걸 그 강석이가 별채산이 없었대요 방송가나 연예계에 그런데 어느 날 성동구 자양동에서 큰 스파헬스라는 어마어마한 덩치 큰 그런 헬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현권이라는 코미디안이 심장마빈과 무엇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파헬스라는 게 그게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누구느냐 강석이라고 소문이 쫙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는 당장 알죠 백두목에게서 사이코패스에게서 김명한 사령관을 소개해준 대가로서 아이고야 한미천 엄청난 한미천 잡았구나 그러면 수백억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개시기준 소개꾼에게 수백억을 줬다면 당사자인 브레인 오야봉에게 김명한 사령관에게 얼마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 곱하기 강석이한테 준 거 곱하기 상당한 곱하기 숫자가 되었을 건데 내가 앞뒤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에서 밝히든지 특급에서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군님 장군님으로 호칭을 불리던 아주 인물 좋고 그레 좋고 피부 좋은 얼굴이 엊그제 연설하는데 보니까 번질번질하대 장군들 연설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문재인이를 그만 끄잡아내라든지 뛰어가서 그런데 내가 김사령관에게 내가 한마디만 하겠어요 김사령관께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거는 내가 본인한테 내가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저 잘 모릅니다마는 알았던 그랬던 몰랐던 그랬던 국가에 대한 반역죄는 틀림없습니다 그걸 내가 피해자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장군님을 옹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까면 됩니다 까면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참 잘못했다 하면 내가 사령관 편이 돼가지고 나도 술 잘 먹어요 나도 주주 불사형이에요 내가 술을 갖다가 날마다 내가 모욕을 시켜드릴 거니까 내가하고 같이 한번 마십시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서 이걸 백과 그 놈이 하던 짓거리 또는 청와대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무슨 하명이 있었는지 그 편리를 봐주라고 문관 놈에게서 문관 놈이 청와대에 비서실장도 하고 민정수석도 하고 시민사회수석도 했죠 거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령관 저쪽에 좀 봐주시오 했다면 했다는 것으로 까세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웅이 됩니다 자 이제 정승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오늘 서서히 대화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화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독을 단 백준우미의 백 백인 배우를 봐주는 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했는데 김명환 사령관이 백준우미의 백이 돼서 무엇을 보호해줬을까요 뭐를 했기 때문에 백이라는 시칭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아 그 금을 양이 적으면 그냥 쓱쓱쓱쓱 갈라가지고 저그집에 숨구든지 친척집에 숨기든지 땅을 파갖고 밤중에 뒷동산에 가서 숨기든지 하겠지만 양이 워낙이 많으니까 배가 동원됐던 것입니다 170톤짜리 타메오라는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쓰던 해저케이블 갈던 배가 철선이 동원되었고 그 배가 앞전에 말했습니다 동해안 후포항 근처 그 다음에 서해안 군산 앞바다 말도 근처 제주도 에어럭 강령리 여수 돌산 앞바다 완도 그쪽에 막 종행문진 쏘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바다에도 다 경찰이 있고 보안관이 있고 다 헌병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지 정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해양경찰대라든지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전부 다 위에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다 전부 다 안전 세이프티 찡을 줘가지고 또 전부 다 건들지 말았고 하명이 내려갔으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이거 무슨 이거 뭐 이거 개인 그 동을 단 대통령의 그 가짜 대통령들의 놀이터입니까? 소위에 의해서 백주름이가 그 바다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프리패스가 필요했던 프리패스를 얻기 위해서 소위 해병대 사랑관 때면은 힘께나 쓰는 양반이니까 이제 이번에 갓 전역한 아주 따끈따끈한 실권자이니까 그분의 힘을 통해서 해병대 후배들을 네트워크를 동원시켜서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히 해병대 설가를 한 것은 제주도 에어럽 방영리에 갖다가 숨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 시대에 일제시대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제주도 전체가 일본 본토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니까 공개되지 않은 굴을 찾아가지고 그게 아까 타메오가 싣고 간 낙대한 금을 그 굴 속에 찾아낸 새굴 속에다가 쟁여놓고 외정 때부터 일본 놈들이 그 굴 속에 숨겨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벤트를 하려고 쇼를 하려고 쇼를 하면 그러면 부산문현동에서는 해결이 되고 부산문현동에서는 해방이 되고 정충재는 멍텅무리가 되고 문현동에서 싣고 온 금이 아니라고 어거지를 쓸 참으로 일기장을 썼고 그게 이벤트를 하려고 해병대 사령관의 보호가 비호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금도굴 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금도굴 게이트 부산문현동이 금도굴 사건 이런 별명이 있어요 양파 껍질 까기 까면 깔수록 끝이 없는 거라 이게 지금 백준이 백줌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하다못해 돈을 낳은 군인들 다 곧 삶아가지고 뇌물을 매기고 형아호 삼고 선물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그런 이익을 공유해 가면서 자신이 숨긴 어마어마한 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소위의견을 카르텔을 형성한 걸로 좀 느껴집니다 마약도 왜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익권을 갖다가 서로서로 형성하기 위해서 소위 금도굴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 고맙을 치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되면서 오늘 우리 도마 위에 올라간 김명환 사령관 우리 정석이 말씀대로 김명환 사령관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분명히 국가적인 범죄에 동참한 것은 정황상 분명히 보이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확인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본인이 정말로 패가 망신하는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덜고 가자 그렇죠 자신이 먼저 고백을 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때에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본인의 죄를 삭감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대로 입을 다물고 문재인과 함께 백주름이 함께 수렁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사는 거 아니면 보통 저 아닙니까 군인 중에 군인이요 기계 있는 정말 살아있는 정신이 있는 정말 해군과 함께 총무공 이순신의 후회를 할 수 있는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내신 양반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선생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고 대화를 조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팀은 끝났습니다 한 팀은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누구느냐 하면 아까 국정원 안전과장 김민수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팀은 셋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동나무 상자에다가 청나라 도자기 한 점씩 을 넣어갖고 선물하는 것을 그 술집 주인 한마담이 봤다는 것이죠 보고 저한테 이야기했죠 15억에서 한 30억 정도 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도자기 중에서는 청나라 때 말기에 도자기가 제일 비싸답니다 중국에 그 시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나라 말기에 도자기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30억 50억도 혹한답니다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청나라 청나라 때 도자기가 뜬금없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백준우미가 어디 가서 중국에 가서 사갖고 왔을까요 저는 그 속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거 별거 다 들어가 있었는데 심지어 1설에 의하면 그 그림까지도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림이 뭐냐 아니까 내가 알아봤어요 그림이 알아보니까 정말 제백석이라는 제백석이라는 그런 당대의 장 무슨 암흑의 제백석이 세계적인 작가들이 그린 그림은 보물 중에 보물이랍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어떻게 갖고 왔느냐 뭐 애놈들은 저 만드는 종이우산 있잖아요 종이우산 그 대에다가 종이우산 한 방울도 안 셉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참 잘한다 이 말입니다 종이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물이 백년가도 한 방울도 안 스며든답니다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의뢰공장 속에 그림도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자기 저 박물관 고궁을 틀었으니까 도자기도 많이 끄다 놓은 것이 저놈 저거 집에 가도 압수수색하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성태 놈 집에 가도 뭐 여러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깨해갖고 박살로 내갖고 어디 안 없애버리는 한해에 있어서는 전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오죽해야 문자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옛날에 지리산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 선생이 내한테 가르쳐준 무슨 글자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조 조 세 조 조 조 적 흔적 할 때 적 조적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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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에 새 날아간 흔적도 낳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정거가 딱 요새 같으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몇 시 몇 분에 몇 시경에 날아가는 거 찍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도 새가 날아간 흔적조차 하늘에 없는 것 것만 남는다 그것은 정거 무슨 범죄든지 정거는 남게 마련이다 하는 그 말하고 통하겠지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별로 한문을 별로 몰라도 조 적 공중 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너무나 무서워서 딱 이 안 온 것이 지금 내가 써먹습니다 국정원에 안전가옥을 담당하는 김민수가 백주너미를 안가에서 태아주고 미기주고 보호해줬다는 사실 세 달 동안 그래서 아까 아까 술집 터널에 한진순을 어찌 해보고자 와서 한 분은 혼자 와서 폼을 잡으면서 자기는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국보적인 존재다 고 백주너미 한마담에게 자신을 자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허리춤에 뒷춤에 차고 있는 무슨 기계를 작은 손바닥 반만한 납딱한 시커먼 기계를 허리춤에 차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위치 추적기랍니다 위치 추적기 24시간 동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추적기 지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호가 가면 당장 어디 있다는 걸 알고 달려온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뒤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두 명인가 항상 보호를 하면서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집은 국정원에 안 가고 안 가해서 묵고 자고 호텔인 모양이죠 여간인가 호텔인가 그 대가로서 김민수에게 오동나무 상자에 든 김민수 일행에게 청나라 도자기를 선물했다 그러면 김민수가 누군가 내가 또 알아봤더니 전라도 광주 사람이더라고 광주 서구 지평동 사람이더라고 48년생 그 김민수라는 사람이 그 안전 과장은 뭐하는 직책이냐 했더니 그것도 문재인의 절친 연합통신회 지방북장 조양인이가 갈차주대 안전 과장은 선생님 안전 과장은 시설이나 비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 등 그런 기계를 갖다가 전부 관리하는 게 안전 과장인데 이사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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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거라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 과장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아갖고 지조를 하든지 비밀리에 그거 할 때 쓰는 걸 갖다가 도굴 도굴 금독을 두고 백주놈이 세 달 동안 그것을 미기주고 재하주고 보호해주고 위치추적기 달아주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통채로 금독을 비호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광주 지평동 출신 이사관 김민수를 알았겠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청와대 장려정부 청와대 에서 국정원에 함행을 해가지고 백주놈을 지키줘라 보호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정충재한테 또 묵사발이가 될 수가 있다 정충재는 말 내면 두고 패 뿌리니까 죽어 던지피고 모가지를 밟아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백도둑놈을 사이코패스를 보호해줘라 그 백주놈이 내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맞아도 그거는 때리도 소용도 없어요 맞고 나서도 내 보고 큰형님 캤다고 큰형님 어쩌야 내가 쥐 큰형님이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저희 저 가진 걸 안 뺏기려고 1조 5천억 그 가표 재핀 것만 1조 5천억이면 가포 안 재핀 것까지 다 치면 한 15조 될 거예요 15조 20조 될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20조 재산을 잘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덜통나면 다 뺏기는데 진영까지 가는데 진영은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는데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서 한락하면 끝이 없지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쭉 들었고요 오늘 그 마지막 그 발언 중에 우리 선생님 발언 중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이 다 연료가 되어서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써야 할 그러한 조직과 시스템과 자원이 한낱 금독울범을 보호해주고 비호해주고 은신시켜주기 위해 섰다는 그러한 대목적말로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뭐 해병대 사령관이든 안기부이든 뭐 정치인들이든 언론인들이든 솔직히 뭐 끝이 없어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는데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자 백준음과 금독울단 대한민국 역사에 아니 한반도 역사에 아니 거의 인류 역사에 이렇게 거대한 도둑이 있으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백준음은 앞에서 움직이는 행동대장이지만 그 뒤에서 조정을 하고 숨어있는 죽은 김대중이 죽은 노무현이 그리고 사다사중 움직이는 아 누굽니까 문재인이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을지 저희까지 받을지 고맙습니다.